저라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요 갔더니 때가 왕이 영조때예요 영조때인데 아들 사도세자는 이미 뒤주에 넣어 죽였고 살아있는 손자 이산 훗날 정조죠 이산을 세자가 아니라 세손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노론 벽파들과 함께 정조가 왕이 되는 걸 결사 반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고 지지하겠습니까?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대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주 씩씩합니다 대부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라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 하면 자동이야 자동 하나 더 해볼까요? 조선시대 가장 수학을 잘한 왕은 연산군이에요 맞아요 아니요 연산군 연산군 넌센스까지 박수 주셔도 돼요 이런 걸 친구한테 써먹는 거죠 그럼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 하면 연산군이고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하면 세종대왕도 계시지만 정조대왕도 그렇죠 수능에 정조가 더 많이 나와요 세종보다 엄청난 성군이거든요 그런데 연산과 정조이산은 닮아있어요 매우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 그런데 상황과 형상이 매우 닮았는데 왜 둘은 다른 길로 갔을까 왜 한쪽은 폭군으로 가고 왜 한쪽은 성군으로 갔을까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전기로 가서 첫 번째 연산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폭군이 됐을까요? 일단 계보를 볼게요 조선 누가 만들었죠? 이성계 그 다음에 이성계 아들이 태종 이방원 이방원 아들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렇죠? 세종대왕의 증손자가 성종이에요 성종 모든 제도와 무무를 완성했다고 해서 성종이라고 그래요 경국대전도 만들고 되게 좋은 왕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학생들 성종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서 만날 왕이 성종인데 그냥 답은 경국대전이거든 답을 알려드리는 거야 미리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임금은 맞는데 좋은 아빠가 아니야 내가 볼 땐 좋은 남편도 아니고 성종이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중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럼 새로운 중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인수대비라고 되게 까칠한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골라요 후궁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윤씨라고 있는데 우아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정숙하고 엘레강스한 후궁이에요 얘가 중전이 돼야 돼 그래갖고 인수대비가 딱 앉혔거든요 앉히는 순간 돌변을 해요 그 당시는 왕이 수많은 후궁을 만나서 아이를 그땐 생산한다고 그랬거든 이게 왕의 의무였고 그걸 질투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너무 질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윤씨가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아이를 그때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질투를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일단 야사에 따르면 여기는 뭐 송종이 다른 국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뛰쳐들어가서 현장을 발각한다든지 밥상을 엎었다든지 얼굴을 핥혔다든지 이런 얘기가 정해지고 정사 실록에 나오는 말을 전해드리면 윤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후궁을 죽이려고 독약을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후궁을 죽이기 위해서 무당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송종이 막모라고 그러거든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왕한테? 네 누나를 뽑아버리겠어 당신 두 팔을 잘라버리겠어 그리고 당신의 족적을 다 지워버리겠어라고 얘기해요 왕한테 중전이 와 아까 귀신 본 친구 본인이 성종이면 그 부인하고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아 예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종이 사약을 내렸어요 그게 우리가 일고 있는 폐비윤씨예요 근데 그 윤씨가 아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뱃속의 아이가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의 태교가 그랬어요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게 연산이 이제 일곱 살 때였거든요 그럼 일곱 살 때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 이제 중전이 들어오고 이제 엄마라고 했는데 이분이 내 진짜 엄만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내관이나 그 저기 뭐 국녀들한테 물어본 거지 내 엄마 맞아? 내 엄마 아니지? 물어봤는데 내관하고 국녀들이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왜 그랬냐 성종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 일을 백년간 함구하라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연산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성종이 자기 아들이 세자에서 물러나길 바랬대요 자기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로 나중에 왕이 돼서 복수를 할까봐 그리고 할머니가 인수대비인데 보통 할머니가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이뻐하죠? 할머니도 별로 이뻐하지 않은 것 같아 나중에 연산이 할머니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려거니와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통의 대상이 연산이었던 거죠 그 태교와 그 환경으로 아이가 점점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지금도 대통령 인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런 기록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딱 보고 봤다가 그때 알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은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기록물 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진짜네? 뒤집어버리겠죠? 그때 연산은 그렇지 않아요 딱 보더니 이걸 고의 접어 그리고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만지작 만지작 거려요 나중에 내가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꺼내야겠다 냉정하고 차갑고 뱀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품속에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꺼낸 게 무슨 사화? 무호사화가 먼저 있었고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엄마 원수 갚자 갚자 사화 해가 갚자년이었거든요 간지가 갚자년의 그 일을 딱 꺼내는데 이미 눈은 돌아갔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사약 먹고 죽을 때 찬성한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보국만 있던 분들 여기 서 계세요 반대하신 분들 이미 다 죽었구나 너희 왜 그랬어? 그러면서 누구부터 죽이냐면 자기 어머니한테 사약사발 갖다 준 그게 무슨 죄야? 아니 갖다 줄여서 갖다 준 건데 이쇄자라는 일을 처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관련자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그 사랑을 나눴던 부궁들 있죠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어머니쯤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실록에 보면 어둠 속에서 마구 때리고 밟았대요 그게 왕이 할 짓입니까? 자기 어머니인데 작은 어머니인데 그 막 밟고 그리고 완전 정신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의자에 묶은 다음에 밤중에 그 부궁의 아들 둘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 역적을 내가 묶어놨는데 몽둥이를 주면서 얘를 몽둥이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깜깜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엄마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손에 엄마가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은 무릎 꿇고 알고 이런 행위를 보여요 그리고 참 어린이들이 많아서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역사니까 말씀드리면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아휴 참 말을 못하겠다 뭐 이미 다 알잖아 역사를 어른들보다 더 젓갈을 만들어가지고 산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백성들하고는 소통 안 하겠다면서 궁궐 주변에 있는 민가를 다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백성 안 마주치겠다라는 거지 근데 딱 봤는데 요 궁궐 뒤쪽 산에 애들이 놀러왔다 왕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쟤들 잡아와 그래갖고 어린이 가족들 다 곤장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른말 하겠습니까? 바른말 해야죠 근데 바른말을 못합니다 왜요? 신원패라는 패를 채워요 그 신원패는 뭐라고 써있냐 혀는 목을 치는 칼 입은 화를 부르는 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이걸 딱 차고 다니게 해요 이거 보는 순간 무슨 바른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대신들이 두 명 이상 모여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쳐버려요 이런 법을 우어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소통 자체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연산군이 멀쩡한 동물들 희귀한 동물들 잡아다가 궁궐에 키우다가 술 먹고 활로 쏘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찐 폭군이죠 그 권력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대신들이 반란을 벌였어요 그게 무슨 반정? 우리 초등학생들이 정말 잘해요 중종 반정입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한테 왕자를 넘기고 폭군의 끝은 귀향이죠 유배를 갖지 강화도로 강화도 그래서 두 달 만에 쓸쓸히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250년이 흘러요 페비윤 씨 사건보다 더욱더 끔찍한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왕이 영조였는데요 그 아들이 훗날 붙여진 이름이 사도인데 이 선이야 원래는 사도라고 할게요 사도가 미쳤어 광증에 걸린 거예요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국녀 있죠? 국녀하고 내관들을 칼로 목을 베는데 약 100여 명을 연쇄살인을 합니다 짐승도 죽이고 가정폭력도 엄청나요 정저대행어 어머니 해경궁홍 씨는요 바둑판으로 맞습니다 모서리에 눈을 맞아서 눈알이 빠질 뻔했다라고 한중록에 나와요 또 다른 부인이 있어 첩이 있어 그게 빙해라고 있어요 빙해는 직접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빙해는 직접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빙해가 낳은 아들이면 자기 아들일 거 아니야? 아들도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연못에 버려요 그걸 대신들이 건져와가지고 살린단 말이지 이게 세자입니다 왕으로서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영조가 네? 뭐라고? 아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사도가 왜 이렇게 미치게 됐을까 그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영조의 태생이에요 영조 아버지가 숙종인데 원래 낳은 장이빈의 아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조는 엄마가 무술이라고 천민입니다 원래는 왕이 못돼요 근데 소열상 자기한테 왔버린 거예요 왕이 근데 그거를 당시에 노론들이 왕을 안쳐준 거죠 노론이 안친 허수압이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조예요 아 엄마가 천민인데 어쩌다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어쩌다 영조야 그럼 평생을 노론의 꼭두각시로 이렇게 살 거예요 나름대로 왕꽝강을 할 거예요 왕꽝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조가 택한 방법은 임금다움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다워야 된다 임금다움은 뭐죠? 백성을 사랑하는 민본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딱딱한 바닥에서 꼿꼿이 앉아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전하 엉덩이 아프십니다 방석을 줍니다 딱 앉아보더니 바로 버려 왜 그러십니까 전하 너무 편하다 편함은 잠이 오지 백성들이 아픈데 내가 어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냥 거기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 대신들이 책자 뿔 게 없으니까 점점 존경하게 된 거지 삐짝 말라갖고요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사가 없어 원래 세자가 있었는데 어려서 10살에 죽었어 그러다가 40살 넘어서 태어난 애가 사도야 얼마나 이뻐 안 이뻐 제가 아들을 40대 후반에 가졌거든요 손주처럼 키우고 있어요 내가 어제 눈에 넣어봤어 아픈가 안 아픈가 너무 이쁘지 근데 애가 똑똑똑한 애 사도가 그래갖고 기대치는 이만큼 커집니다 야 얘가 나중에 세종이 되겠구나 성종이 되겠구나 막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가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무인으로서의 기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로 태어났어야 되냐면 저 병저호란 직후에 인조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아버지 제가 북벌 할게요 원수가 아플게요 이 인조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거였지 근데 하필이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영조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영조가 맨날 부릅니다 야 너 사소경 읽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야 너 왜 맨날 서유기만 보냐? 네가 손오공이냐? 몸 보니까 저 팔개네 너 뭐가 들라고 그러냐? 야 우리 엄마가 천민이야 너 이래가지고는 너 나중에 왕대도 그냥 대신해라 너 쫓겨난다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테 이스 홀스의 시작이에요 영조가 영조가 애를 거의 다그치다 못해 반학대를 한 거죠 이러니까 여기는 사도는 아빠가 무서웠고 하루 3번 문안 가야 되는데 3일에 한 번도 안 가다가 3개월에 한 번도 안 가다가 멀어진 거죠 그리고 막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면 의관정제를 해야 되니까 옷 입기가 무서우니까 옷 입히는 궁녀를 목을 치기 시작하고 피를 보게 되니까 점점 사람이 이렇게 미쳐간 거죠 그럴 때마다 영조는 불러다가 꾸짖고 호통치고 기절하고 자살 시도 이게 반복되다 미쳐버린 거거든 그 사도가 하루는 칼을 딱 잡았대요 한중록에 보면 이 칼로 우리 아버지를 아모리 하고 싶다라고 나옵니다 아모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대략 어찌어찌 하고 싶다라는 뜻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부인 해경구홍씨가 어떻겠어요? 야 이거 진짜 내 남편이 미쳤는데 이 칼로 시아버지 영조한테 대들면 이거 역적이 되고 아들 산이한테까지 문제가 가니까 이 일을 알려야겠다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일로 바친 거예요 엄마한테 사도세자 엄마한테 시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남편 택한다고 영조한테 일로 바친 거지 영조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역적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완전 무장하고 한여름인데 그때 딱 불러요 사도를 불러서 칼로 직접 죽이면 어떻게 돼?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돼요 그런 역사는 조선왕조에 없었어 그래서 택한 방법이 칼을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라 너 하나 없어지면 조선의 종묘사직이 편안해진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이모 화면 사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시 난 그럴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서유기 한 번 볼게요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담장 너머에서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11살 먹은 이산희를 꼬꾸로 안고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고 죽어! 살려주세요!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품에 있던 이산희가 뛰쳐나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대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다 끌려 나와요 그게 11살 한 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이 친구들 나이 때 그 일을 겪었다고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뒤죄에 가둬 죽이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쫓겨나요 왕실에서 역적의 아들이니까 사도세자 죽고 근데 문제는 영조가 다시 불러요 왜 부르냐면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밖에 없었어 근데 사도세자가 죽었지 그럼 왕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유일한 혈육인 이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산한테 이제 새 손자리를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역적이잖아요 그래서 해경구홍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불러서 물어봤대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마이크 가진 이 분 계십니까? 여기 어머니 한 분 내가 그때 해경구홍씨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좀 정조에 관심 아 여기 어머니 계십니다 이쪽에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학년 아들을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5학년이면 지금 열 12살 이제 12살 됐죠 근데 그 정조 관심 많으시죠? 네? 정조 정조? 네 영조 관심 많으시죠? 아 네 저희 아이가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늘 역사를 보고 있어서 네 그 동향으로 압니다 네 지금 만약에 네 내 아이가 이산 정조예요 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뒤죄해 가둬 죽였어요 네 그리고 궁궐에서 쫓아냈어요 네 근데 시아버지가 날 찾아오더니 네 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아니 아들을 지켜주러 오신 거니까 물론 신랑도 이제 있지만 아 우리 아들을 계속 지켜주러 오셨으니까 지금 신랑하고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들 보고 계신데 농담이고요 감사하죠 농담이고 완전 정답이에요 해경공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전하에 망극한 은혜 저희 모자 죽지 않고 목숨 붙여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조가 내 마음이 먹먹하구나 내가 네 아들 내 손자 왕 만들리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안 되고 고적 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들로 사도세자의 아들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남편은 역적이니까 네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열 살에 죽은 세자의 양자로 입적시키자 그러면 내가 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적 파여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안중록을 보면 해경공 씨가 태어나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이때래요 내 아들을 법적으로 지워야 되니까 그래갖고 어린 11살 먹은 산이한테 가가지고 그랬대 아들한테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이제 12살이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오더니 이제 넌 내 아들도 아니고 네 아빠 아들도 아니래 너 왕하래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그럼 왕하죠 아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유 화끈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아버님 잠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아버지 가장으로서 어떠세요? 이렇게 부인과 아드님의 기계를 보고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서운했습니다 삐지셨어요 아버님께 박수 한번 엄마가 이산이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상복 벗어라예요 상복 3년 입어야 되는데 너 내 아들 아니니까 네 아빠 죽은 거 아니니까 상복 벗어라 그래 그때 이산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상복 안 벗는다고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새손 수업을 받습니다 노론들이 당연히 반대하지 생각해보세요 노론들이 빌런이에요? 욕이에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받고 그 자리까지 간 애국자들이에요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반복돼 250년 전 연산군 봐봐 자기 엄마 그렇게 되는 것도 못 봤는데 폭군댔잖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 11살때 봤는데 왕 되고 가만히 있겠어? 폭군댔지? 절대 안 돼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정조정조 하지만 제가 볼 땐 그 당시 노론의 판단은 너무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렇게 성군이 될지 몰랐겠지 근데 정조는 왕이 된 다음에 지대한 성군이 됐다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자, 친구 조금 전에 얘기 들었죠? 네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 되는 걸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왕이 됐어 그럼 그 사람들 복수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살려야죠 복수 안 해요? 네 복수 안 해? 왜? 그 복수하면 마이크 가까이 복근처럼 되니까요 연산처럼 되니까요? 연산처럼 되니까? 네 정답 정조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연산군하고 연산군은 엄마하고 정조는 아빠인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군으로 간 이유는 전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정조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정조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라 세손 시절에 자객이 들어서 날 죽일까봐 새벽 딱이 울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겉옷을 입고 자는 버릇이 있어 근데 할 일이 없죠 그때 게임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됐어요 구천적 천재예요 근데 정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역사를 가장 좋아했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럼 역사를 왜 좋아하냐 과거가 거울이 돼서 지금의 날을 비춰주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나 정조는 연산군 편을 열심히 제대로 읽었겠죠 어찌 이리 나랑 닮았는가 근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런 복수를 한다고 피바람을 일으키면 결국 나도 똑같은 폭군이 되지 않을까 라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그럼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격쟁 같은 거 격쟁이 뭐예요? 왕이 지나갈 때 억울합니다! 하면서 꽹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멈춰라 무엇이 억울하냐? 이게 격쟁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면? 네 아니 말로는 나도 해 전진을 못한다니까요 그 전에 왕들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뭐 있어 그러면서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정조는요 왕이 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왕권 강화할 대로 강화하고 정약용, 체제공, 무사, 백동수, 장용영 부대까지 완전히 왕권을 다 강화한 뒤였다니까 자신이 왕권 강화와 생존의 수단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척 했다면 말년에 흐트러져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백성을 살폈고 재위기간 중에 격쟁이 3,000번이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한 거야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었다고 그럼 그 정조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버지도 그렇게 되는데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아십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푸는 거죠 여러분들 연사는 아버지 사랑 못 받았죠? 엄마는 죽었죠? 그리고 할머니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정조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영조가 이뻐했고요 할머니 영민희씨가 이뻐했고 엄마 혜경공공씨가 너무 사랑했고 사도마저 다른 자식들한테는 모질게 했는데 여기는 참 다행히게도 이산한테는 너무 잘한 거지 그래갖고 아버지 그 묘를 수원에 만들어 놓고 열 번 이상 성묘 갖고 옆에 화성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 연산과 정조의 가장 다른 점은 연산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정조는 사랑을 받은 거야 어린 시절에 그래서 베풀 사랑이 있었던 거죠 큐브가 있어야 굴러서 스노우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왔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우리 소통합시다 설샘이 소통 안 하면 폭군 된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 지금도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정조된대요 이 얘기를 꼭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왜 수백 년 전 정조를 다시 되짚어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 콕 집어서 얻을 수 있는 이유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였다 그 기회로 극복하는 방법은 역사의 공부와 사랑받음에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조의 사랑과 용기를 그대에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